Extend를 보시면 손발등을 뻗다. 철도나 도로 등을 연장하다. 기간을 늘리다. 은혜나 친절등을 베풀다.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겠죠. Extend a helping hand. 도움의 손길을 뻗치다. Extend a helping hand. 도움의 손길을 뻗치다. Extend a helping hand. 도움의 손길. Extend a road. 도로를 연장하다. To the next city. 옆 도시까지 도로를 늘리다. Extend the road. To the next city. Extend the technique. 그 기법을 쭉 늘리다. 뻗치다 라는 뜻이죠. Extend the technique. 어디로 뻗칩니까? To other crop plants. 다른 농작물까지 뻗치다. 그 기법을 다른 농작물까지 쭉 뻗친다는 것은 다른 농작물에도 적용시킨다는 뜻입니다. Extend the technique. 그 기법을 늘리다. 뻗치다. 어디까지요? To other crop plants. crop plants. 는 농작물. crop plants. 농작물. 다른 농작물까지 뻗치다. 즉 다른 농작물도 포함시키는 거죠. 적용시키는 거죠. 그 다음에 Extend once visit. 방문 기간을 늘리다. For two more days. 2일간 연장하다. Extend once visit. For two more days. 그 다음에 Extend sympathy. 동정을 sympathy. 뻗치다. 어디까지요? To a person. 누구누구에게까지.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동정을 베풀다. 라는 뜻이죠. 그래서 Extend hospitality. 자 환대를 누구누구에게 뻗치는 거니까 환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. Extend hospitality. To 누구누구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Extend a very warm welcome. Extend a very warm welcome. To 누구누구.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Extend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것을 쭉 뻗치다. 그래서 손발 등을 뻗다. 뻗치다. 철도나 도로 등을 쭉 뻗다. 연장하다. 기간을 쭉 뻗치다. 느리다. 은혜나 친절 등을 쭉 뻗치는 거니까 베풀다.